요즘 아침 저녁으로 공기가 참 차갑습니다. 출퇴근길에는 두터운 외투도 어색하지 않은데요. 오늘 아침 서울은 11.4도, 파주는 6.1도까지 떨어졌습니다. 하지만 한낮에는 가을볕이 기온을 한껏 끌어올리겠는데요. 낮 기온 20도 안팎이 되겠고 파주의 경우 20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14도 가까이 벌어지겠습니다. 기온 변화가 큰 만큼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. 지금 하늘 모습 보시면 구름만 간간히 끼어 있는데요. 주로 남부를 중심으로 높은 구름이 지나고 있습니다. 한편 제주 산간에는 사흘째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. 내일까지 대기가 매우 건조할 수 있어 화재 예방에 힘쓰셔야겠습니다. 오늘 전국이 차츰 중국 북동지방에서 남동진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. 종일 맑거나 구름만 끼겠는데요. 지형적인 영향으로 영동과 동해안 지역에 5mm 내외에 비오는 곳이 있겠습니다. 낮 기온 서울 20도, 광주 23도, 대구 22도로 어제와 비슷하겠고 강릉 17도 등 영동 지역은 다소 낮겠습니다. 내일도 종일 평년 기온을 밑돌겠습니다. 아침에는 서울 10도 등 쌀쌀하겠고 한낮에는 서울 21도, 전주 대구도 21도, 부산 22도가 예상됩니다. 모레 하늘의 표정 좋겠습니다. 서울의 낮 기온 23도, 강릉 22도, 전주 대구 24도까지 오르면서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. 오늘 바다의 물결은 0.5에서 2.5미터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. 다가오는 일요일 남부지방에 비예보가 있습니다. 그 밖의 날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하늘이 펼쳐지겠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